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심실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. 이번에는 전 출연진을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예민해도 괜찮은 툴을 이끌어갈 출연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네 함께 계신 곳만으로도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이 모이는데요. 그럼 기사님들 위해서 왼쪽부터 단체로 시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 네 왼쪽 한 번 봐주세요. 왼쪽, 왼쪽 봐주세요. 네 중간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번에는 좀 예민해도 괜찮은 툴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을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선 왼쪽부터 다 같이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 가운데도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 오른쪽도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운동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자리가 세팅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잠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Global via 네